민요일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지금 전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IAEA가 IAEA, 이란 핵시설, 핵사찰 중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IAEA라고 국제원자력기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란의 핵사찰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찰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세 명의 지도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국 내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의 정권이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좀 짚어보자면 아시다시피 오른쪽에는 네타네아우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계속 정권 퇴진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와의 전쟁도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하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바이든은 뭐 잘 아시겠고 지금 이란 지도자도 이란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전쟁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의 앵글을 갖고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 베냐민 네타네아우 총리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했을까요? 그것도 미국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맞습니다.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벌써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빠르죠.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 동안 점점점점 길어지는 이유가 뭐죠? 하마스 뒤에 이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중동 3차 전쟁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정말 앙숙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란하고 미국도 앙숙이죠. 이란을 치지 않고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가 계산이 된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 붙어야 되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렇죠. 네타네아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란도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이번에 외신의 기사들을 쭉 보면 이란이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폭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보복하기 전에 미국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미국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지금 뭐죠? 이란은 다 알려줬다 미국한테.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 들은 바 없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예측한 거다. 저는 이란 말이 좀 맞다고 봐요. 다 알려줬어요. 왜 그걸 알려줬다고 보냐면 이란이 이번에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뜬금없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이스라엘 공격 안 해. 끝났어. 여기까지 끝이야. 단,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같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그때는 10배로 갚아줄 거야. 보통 이럴 때는 싸울 때 으름장 놓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난 다음에 왜 저토록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이번에 이스라엘에 쏜 미사일과 드론을 보면 한 300개 정도 날렸다 그러죠. 다 격추될 수 있는 제레식 드론과 미사일을 날렸어요. 99%가 요격됐다고 그러잖아요. 영국, 미국, 이스라엘 방공방 통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요격하지 못한 1%는 뭐였을까요? 자,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격하지 못한 그 1%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공궁기지 두 곳. 그래서 활주로 등을 파괴했고요. C-130 수송기도 격추시켰어요. 근데 점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1%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스톡이 들으셨죠? 이번에 이란의 공격을 보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해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원래 여러분, 이란이 드론 잘 만들어요. 군사용 드론, 막 수출하고 있죠. 세계가 놀란 거는 이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연돔이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란은 299개의 제레식 무기를 쐈고 한 대는 아니겠지만 한 두세 발 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진짜 무기를 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드론하고 미사일을 쐈는데 한 3일 정도 날아갔대죠. 요르단 상공도 날아가니까 요르단이 격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도 난리예요. 왜냐하면 왜 격추시켰냐. 왜 남의 나라 싸움을 간섭하느냐. 요르단하고 이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서는 왜 이스라엘과 이란 싸움에 끼어들으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죠. 지난주 말에 뉴욕타임스에서 바이든과 저 네타네아우 총리가 전화통화한 뒤로 이스라엘에서 보복 안 하겠다라는 기사가 딱 떴다가 좀 이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사가 딱 떴을 때 저희 미주노래에서 커뮤니티에 올려줬잖아요. 그리고는 좀 이따가 어떤 기사가 떴냐면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열띤 회의 중에서 최종 결정은 보복할지의 결정을 15일날 내겠다. 오늘. 결국 오늘 결정을 냈죠. 어디가요? 이스라엘에서 보복하기로 다시 한 번 이 이란도 웬만하면 이번에 보복 공격을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한 대 친 거예요. 영사관을 이 나라들은 이슬람 나라들은 율법이 하나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 대 맞았으니까 갚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가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쟁 유인책에 이란이 빠져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한 대 처음 맞았기 때문에 안 하면 이 정권도 이란 국민들로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쳤단 말이죠. 미국한테도 알려줬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을 못 시키고 있고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과 반 이스라엘 팔레스틴 유권자들의 대결이 점점 극화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 싸우는 게 최고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오늘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확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징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확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이게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거예요. 이번에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말렸습니다. 너네 이번에 인명피해 없잖아. 아연도 확실히 작용했잖아. 우리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날라오는 거 다 격주시켜줬잖아. 그러니까 참아. 원래 이런 나쁜 놈들이잖아. 계속 말렸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죠. 왜? 처음부터 유인책이었으니까.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보복에 대한 명분 쌓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복에 대한 명분 쌓기가.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원래 정권 유지가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여담이지만 바이든이 네타냐고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만했으면 내 따 내려와서 리타이어하고 좀 쉬어라.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네타냐는 뭐라 그러겠어요. 니도 똑같아. 그만해. 공교롭게 세 분이 다 하얀 머리 하얀 수염에 왜 이러십니까. 할아버지들.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동전쟁은 종교전쟁이거든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눈에 비친 이란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사탄이에요. 오랜 역사 가운데. 이란 눈에 비친 이스라엘도 사탄이에요. 이들은 이거를 홀리워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상대가 사탄인데 사탄한테 무릎 꿇는 게 말이 돼요. 이들에게 전쟁하다 죽으면 곧 순교인데. 세계 경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홍콩 ETF에서 승인한 비트코인조차도 승인빨보다는 전쟁빨 때문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하나같이 내리막을 걷고 있거든요. 확전 가능성이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 치면 이란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10배 더 강력한 뭔가를 보여주겠다. 저 초음속 미사일 날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반공망 갖고는 못 막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걷잡을 수 없는 이럴 때 참 안타깝죠. 미국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여실히 바이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중 가족 여러분 저희 고양이도 지금 좀 심각한데 시장도 주식시장도 내려갈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다 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멤버십 영상에서 테슬라 물린 분들을 위한 실전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또 올라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굉장히 일찍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 실제적인 도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수많은 격려와 영상 밑에 혼절배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